큰일날 뻔했다 미안해 검은 소리 미안해 미안해 오케이 슈퍼템 읽을게 읽겠어 엘리 슈퍼템 땡큐 민트 슈퍼템 감사드려요 끽깡 슈퍼템 감사드려요 익스 피니스 애니원 빨리 가야 되는데 이스나 슈퍼템 감사드려요 주원 슈퍼템 감사드려요 사원 슈퍼템 감사드려요 이제 정말로 아니네 아니 왜 너무 많아 사인트 슈퍼템 아리가드구 여유 10번째 감사드리오 이즈 브레이네스? 렐리 아니요 아직 더 더 더 더 이거야 하나? 세상에 이게 맞나? 아닌데? 더 와 잠시만 새로고침할때마다 뭐가 늘어나고 있어 다했나? 아닌가? 점점 뭔가 빨간색같은게 보인단 말이야 점점 10번째 감사드리오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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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성원님 10번째 감사드리오 볼리비어 10번째 감사드리오 아이언스 10번째 감사드리오 이제 진짜 그만 포레인젤 10번째 감사드리오 이즈 브레이네스 라이트 덕분에 덕분에 아 잠시만 안 끝났소 잠깐만 저거 배가 고파지는데? 너무 울고 말을 많이 해서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 아 잠시만 배고프다 끝나면 뭐든 먹어야겠어 안되겠어 하 방칸이 글쎄 10번째 감사드리오 아아 왜 가만히 마가참 10번째 감사드리오 아 요지는 요지는 10번째 감사드리오 엘트에 로프닉 10번째 감사드리오 아 하 요지 10번째 감사드리오 아 10번째 감사드리오 10번째 그 말 멈춰 멈춰 10번째 멈춰 그대들 진짜로 많이 고생했고 아 깐깍 10번째 감사드리오 아니.. 안된단 말이오 아이아이 10번째 감사드리오 10번째 감사드리오 이제 간.. 알러브유가이스 아!! 10번째 감사드리오 우리 이제 가야지요 덕분에 웃으면서 끝냈어 와아아아아아아아 제인 리프트 풀체 감사드리오 아 물 마셔야겠어요 이제 알러브유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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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러브유 와우 와우 와우